이스라엘의 젊음의 거리 벤야오다가 내려다보이는 높은 빌딩 안에 자리잡고 있는 인도 기도의 집. 그곳에 올라가서 둘러보면 곳곳에 유리벽으로 된 기도의 방이 있고 24시간 열려있는 예배의 장소도 있습니다. 이곳의 디렉터인 코비의 아내 샤니를 직접 만나보고 왔는데요. 메시아닉주 싱어송라이터로서 그녀만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이 무척 보기 좋았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뮤직비디오 Garden of Secrets. 이 곡에는 메시아닉주뿐만 아니라 아직 예시아를 모르는 젊은 주이시 청년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비밀한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다소 강렬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의 5천 장의 사진을 연결해서 만든 독특한 기법의 영상이 강렬한 음악적 칼라와 그녀의 모습을 더욱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가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던 한 신부가 새하얀 드레스를 갈아입고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기까지의 사랑의 여정을 그리는 그녀의 찬양 속에서 여러분도 주님의 사랑 속에 푹 잠겨보시면 어떨까요? 고민 means excited to notice There's a garden It's full of secrets He is calling me To come in He takes my hand And draws me in He is watching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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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